자, 사인 한번 해봅시다. 자, 그럼 노트 이제 앞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한 장씩 하면 돼요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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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씩 하시면 돼요. 렛츠 고, 렛츠 고. 렛츠 고. 우리도 여기다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? 네. 이거 하고 나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? 응. 렛츠 고. This is RM. 여기 또 각자? 예. 아,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형만 하시면 됩니다. 고징트끼리. 맨 앞에다가 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래? 오, 사인 신경 많이 쓴다. 아, 신경 써야지. 자, 이 펜이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들었는데. 형, 안에 BTS가 있어요. 아, 진짜? 나무가 좀 어른데요? 풍성해야지. 근데 여기 BTS가 있는데 이게 나 이거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. 엄청 빨리 떨어져. 학생 때? 이게 보라색깔 애들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학교들 때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굿즈 모으는 이런. 문구, 문구 컬렉터들이 있었지. 오, 여기 BTS 들어가 있네. 어, BTS 들어가 있어. 진짜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, 진짜. 이거 사인하면 되냐? 야, 이거 나라도 갖고 싶은 거 같아, 이거? 겉에 이거. 네. 그럼 제가 요청해서 영화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매력적이야. 형, 여기 사인 혼자만 하는 거래요? 어, 혼자만. 어, 펜 쓸 때 약간 느낌 좋다. 이거 넣으면 되나요? 이렇게? 여기 위에. 아니요. 이거 한 장씩 이렇게. 아, 야, 이거 넣는 것 같아. 야, 되겠다, 이거. 자, 여러분. 우리 또 사인하는 그 실력점 한번 보여주시죠. 귀여 큰 온 아카드. 저희가 또 사인 전문의잖아요. 저희가 이제 사인을 회사에서 많이 이러거든요.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인만 진짜 좋게 한 100만 장은 될 것 같아. 100만 장이 뭐야? 100만 장이 뭐야? 한 240? 100만 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? 100만 장? 100만 장 안 될 것 같은데. 뭐 약간 오버를 하자면 뭐 그렇다는 거고, 그래도 몇 십만 장은 하지 않았을까요? 체감, 체감상. 한 10만에서 20만에서 할 것 같은데. 아니, 옛날 시절에 하루에 막 5천 장씩 사인하고 그랬잖아. 그거를 뭐 하루, 그거를 매일 한 건 아니잖아. 그거 이틀 동안 했었잖아. 우리 이틀 동안 하면 몇 장이에요? 만 장. 만 장이죠. 그럼 만 장, 우리 앨범 몇 번 냈어? 한 9번 냈지? 우리 어떻게 9번 냈어요? 1번에 1번까지 합쳐서. 몇 십만 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? 10만에서 20만 사인하고. 20만 정도, 20만 정도? 나는 한 60. 많이 잡아서 20이. 아니야, 10만 장 정도도 돼. 많이 잡아서 20만 장일 것 같은데. 형, 이거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? 남준아. 네? 네? 포토카드. 포토카드가 있어? 저거 어디에? 됐다, 나 사인 다 했어요. 기억도 나. 이게 개인은 포토카드로 들어가 있네. 포토카드 어디 있지? 여기 있어요? 이거 정국이 거잖아. 그치? 참. 그거 요즘 많이 불러놔서 기억에 남는다고.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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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다키 헝클로 낙하네 이게 뭐야 이거? 이게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정책이구나 이건 잘 안 들어가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발급하는 스피링을 듣긴 했어 어? 찢어졌다 아 형 펜도 지금 색깔 2개예요 올려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형님! 펜 컬렉션 2개예요 저희 사인 다 있습니다 나 아직 다 안 했는데 아 사인 다 안 했어? 미안해 이거 넣는 것까지 해 자 시간이 있으면 아니 직접 넣어야 또 의미가 있지 그렇지 이거 중간에 찢어진 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들 리미티드가 아니라 찐미티드 아닌가요? 아니 찢어진 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포장을 한단 말이야 역시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찢김이라고 꽂아줘야 되나 이렇게 아 근데 가운데에다가 있네 아직 의향이 없구나 그럼 어디다 해 난 아미분들이 난 이거 그럼 여기 사이드 형님 좀 아까 사이드 스텝을 발전 받을 수 있던데 사이드 스텝을 발전 받을 수 있던데 정말 블루 사이드 하네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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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사이드 블루 사이드 스텝을 발전 하하하하하 블루 사이드 스텝을 발전 오 야 아 요즘 이렇게 되는구나 예 이니까 이거는 앨범이고 저거 예전에 많았잖아 저런 거 2CD로 이거 LP가 이렇잖아요 엣빛 오래된 엣빛 비트 야 특단 눈물을 한자로 쓰니까 좀 간지는 않은데 어? 특단 눈물을 한자로 쓰니까 좀 멋있는데 지하세나미이다 형 이거 이렇게 세워놓고 넣은 게 더 우리가 벌써 베스트 앨범을 낼 나이가 되었다니 아 나 정국이가 사인 안 했다길래 지금 놓고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아이들어서 그럼 한 번 해볼까? 너에 또 직접 넣은 건 의미가 있긴다 아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어줘 바깥에? 어 내가 제일 먼저 끝났네 그러면 내가 넣기도 하고 사인도 다 하고 유나인데? 오케이 2등이다 2등 뭐든지 1등이 최고지 자 누가 2등인가? 1등! 프리스! 이게 뭐라고? 잠깐 조급해졌다 아니 이걸 순위께로 매겨? 어? 지비씨? 자 3등 가나요? 3등 마스터! 오 채웅이었고 도와준다고 사실 자기 건조 알고 집어 왔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어? 뭐야 이거 CD 케이스 박살나는 게? 어? 리미티드 아 리미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박살난 거 리미티드 찢어진 거 리미티드 그냥 앞에다가 한 마디 써줘요 축하드린다고 박살! 몇 장이야? 10장이야? 응 10장이네 와 이거 몇 번 놓사 보니까 지금 완전 거의 기회처럼 고수 됐어 고수 자 마지막으로 너가 넣어줘야지 의미가 있어 이 펜이 너무 레전드인데 오케이 왠스의 츄노팬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케 형이가 야 상단은 딱 너무 끝입니다 이거 신기하시네 로또 번호 뽑는 사람 같냐 다음 번호는? 자 자 자, 2부는 당첨자 당첨되면 뭐가 있나요? 글씨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글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는 끝